오늘 촬영이 있어서 지금 이동하는 중인데 오늘 남상일씨와 CF 촬영을 하게 돼요.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상일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국악 시작한 그 영상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잖아요. 나랑 나랑 사랑 대사랑이야 나랑 이러고 난의 사랑이야 한양 삼창동삶은 춘향 낭분 이몽룡 그래로다 내가 날 몰라 진동 소리 좀 들으셨죠? 네. 남상일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날려도 돼요? 천사랑이 지금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네. 햇빵을 한 햇빵 선생님 좋아해주세요. 아니. 어떻게 해주세요? 자. 천사랑. 함께 떠나 봅시다. 왜요? 지금부터 천사랑. 함께 떠나 봅시다. 왜요? 난 살살가 못 됐어. 자. 지금부터 천사랑. 함께 떠나 봅시다. 지금부터 천사랑. 아.. 지금부터. 지금부터 천사랑 함께 너라 봅시다 천사랑 세계여행 미국 후시자자인데? 네 천사랑 세계여행 이게 더 인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무서워 다동이 무서워요 사실 사례식 좀 무서워 맞아 아까봐 놀랬어 자 이게 겹쳤으면 좋겠는데 천사랑 그만 하나 천사랑 세계여행 천사랑 세계여행 천사랑 세계여행 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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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방송은 아마 9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끝 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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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 감사합니다.